해양대학기 연습선 반도호가 50일 동안에 걸친 원양훈련을 마치고 지난 22일 하와이 교포들이 보내는 사랑의 쓸물을 싣고 귀국했습니다. 연 4,140마일의 태평양항로, 16년 전 2차 대전의 종족을 되살피며 맹구전을 거듭해온 반도호는 이번 선양을 통해 견국한 심신의 단련은 물론 혁명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널리 해외에 선양하고 돌아온 것입니다. 연 4,140마일의 태평양항로, 16년 전 2차 대전의 종족을 되살았습니다.